제가 욱하는 게 있어서 큰 실수를 알았어요 어디서 성질이야 성질이 당신 솔직히 우리가 우습지 왜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우습지 우리 내시들 솔직히 다 비슷해 보이니까 근데 나도 당신이 우스워 이유는 똑같아 개성이 없어 개성이 하긴 그래 어사가 좀 많아 성공하려면 말이야 어사라는 직책 위에 뭔가 개성이 있어야 돼 뭐랄까 그 사람만의 어떤 이야기랄까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말 안 들을 알겠어 가 다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